자 컨딩 바이샤 비치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헤나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이는 심플한 무늬를 골랐구요 2분정도 걸리고 한 5일정도 간다고 하네요 가격은 빼고 헤나를 보니까 그냥 모양을 잡고 그냥 그 위에 까만색 눈물을 뿌리는정도인거같아요 어때? 시원해? 냄새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지? 일단 기본약품을 좀 뿌린것 같구요 아무런 색변은 없습니다 아 이제 까만색을 치다니 의는 바이샤 해수욕장 앞인데 일반적으로 개들이 굉장히 큰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보다 키가 더 클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커 자 완성품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